힘들잖아 힘들지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바로 룻볼드 홈배틀 할게요 빡세게 가자 빡세게 얼굴이 점점 뜨거워지는 중 오케이 가보자 손이 움직이지가 않네요 시작을 해야되는데 이 노래가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죠 이게 원래 5명 라는 노래인데 제가 오늘은 혼자에요 그래서 혼자서 막 이게 춤인가 뭔가 춤인가 뭔가 할 때도 있긴 하지만 멋있게 해볼게요 ся...시작 뿌avez 넘어